이 반은 이상하다 우리 반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게임을 하나 해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피라미드 게임 시작할게 그냥 왕따 하나 뽑아서 합법적으로 조지고 놀겠다는 뜻이네 10... 넌 앞으로 F로서 최선을 다하리라 근데 수지야 네 잘못은 아니야 F가 당하는 건 무조건 합법적이라는 분위기 생각보다 훨씬 지옥이야 찾아야 돼 F에서 벗어날 방법 피라미드 피라미드 까락래 케이크 미드 미드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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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Behind 미치 위대